제가 상윤이 형이 그 난장판을 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치웠습니다 네, 맞아요 상윤이 형이 열심히 혼자 치고 나갑니다 어떻게 하는지 다들 아시죠? 아니, 난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알려주세요 나 여기 있잖아요 불을 켜요 여기서 이제 설탕을 녹이는 거예요 아, 말만 해주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한번 해보세요, 내가 궁금해 한번 먼저 해봐 그럼 내가 또 잘해주세요 더비, 안녕 아, 안녕하세요 사실 나도 초등학교 때 해보고 안 해봤어요 자, 어떻게 하는 거냐? 설탕을 뿌려봐요, 일단 아니 아니요 적당히 이건 뭐야? 스탑해? 스탑! 너무 많아요 여기다 뿌리세요 아, 이제 뿌려야겠다 불은 강 강 야 경기자마자 시작하는 거 야 맞습니다 네스,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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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강의만 강의만 보고 있습니다 저희 오늘 저희 목표는 달고나를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현재가 자신 있다고 했거든요 사실 그렇게 믿을만한 친구는 아니지만 한번 믿어볼게요 베이킹소다는 어디에 있습니다 베이킹소다는 어디에 있습니다 오, 되게 빨리 된다 당연히 빨리 넣지 우리가 더 뜨릴까? 아냐, 아냐 베이킹소다 여기 푹 찍어서 넣는 거 알지 아, 그렇게 해야 돼? 응 네, 저희가 방금 상인형 이제 빼 빼야 돼? 슈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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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자! 어? 근데.. 잠시만.. 이제 탁득해져야 되는 거야 맞냐? 어? 잠깐만 큰일났다 큰일 났다 아니야 탄해나 탄해나 아! 아 원래 달고나 탄게 진거 같아 이거 맞냐고 아닌 거 같아 에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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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거기다 진거야? 응 왜 이렇게 까매야? 탄 거니까 배기소다 갈렸나? 아니야 이거 젓가락으로 내밀어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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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나와봐 나와봐 아니 이게 말이야 커피인데? 커피새끼 아니 좀 기다렸다 해야지 바로 넣으면 어떻게 그럼 바로 넣지 아니야 봐봐 생각이란 걸 해봐 하하하하 아니 너가 잘못한거야 이거는 상의 잘 받고요 여기서 원래 이렇게 해야돼 그리고 식소다를 너무 조금 넣었어요 다시 한번 해오게 야 물티슈 줘 봐 뜨거울텐데? 에이 더 줘요 뜨거울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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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신경제되지 말라고 냄새는 좋다 먹어볼까 내가? 아니 탔어 탔어 죽을수만 응 냄새 너무 안 떼져요 어떡해 일단은 네 안녕하세요 제이콘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원입니다 이거 어떻게 다시 해놓으시냐 뭐 피같이? 이거 닦고 오 냄새 너무 좋아 근데 이거 계속 그냥 불이 내가 해볼 때 했을 때 내가 나는 성공 바로 알겠어 됐다 근데 이거 크리에 났네 크리에 쓰레기 크리에나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됐나? 됐어 왜 이렇게 그러니? 아니 아니야 아니 이게 커 그렇다 네 네 짠 너무 많다 뭐 가려보는 것 같은데 자 현재가 좋은 강의 해줄 수 있지 방법이 틀렸는지 헤이 여기 찾아보면 아닌데 방법? 아니야 원래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같아 근데 내가 성공한 사람을 많이 본 적이 없어 정말 그 가린 분들 아니시면 잘하는데? 가린 분들 아니시면 넌 계속 해지워야 돼 그래? 응 뭉치잖아 이미 묻혔어? 어 이제 녹을 거야 여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어 고마워? 이미 색깔이 변했는데? 나도 몰라 나도 몰라 나 이거 안 해봤어 난 사실 지금 우리 더비랑 노는 게 아니고 우리끼리 놀고 있는 거 알아 어? 일단 한 번 해 성공하고 잘 한 번 하고 싶은데 된 건가? 아니야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너? 살짝은 조금인데? 나 진짜 나 이거 왜 굽다 아니야 나 제대로 알고 왔어 뭐야? 갖고 왔어? 첫 번째 설탕은 국자의 절반만 약돌로 살살 녹인다 다 녹으면 불에서 떼서 소다를 적당히 넣는다 아까 너무 조금 넣었어요 아 너무 조금 넣는구나 네 조금 더 넣었거든 어느 정도 넣었어 방금 이제 한 번 찍었어 해서 해 겁나 져 겁나 져는다 띠 할 수 있어 겁나 져는다 할 수 있어 다 저은 다음에 딱 10초만 불에서 세게 저어주세요 10초만 불에서 세게 저어주세요 그러니까 불에서 떼서 저어야 된다니까 아 참 아 참 겁나 져 겁나 있어 불을 올린다고 오오오오 해 지금 빨리 내려 뭘 내려? 뭐 내려오 이게 뭔데? 내려오 이게 뭐야? 어, 됐다. 이게 됐다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바로 누르지 말고. 방금 바로 눌렀잖아, 아까. 그냥 이렇게 나은 거 아니야. 원래 망했어. 색깔부터 일단 망했었어, 인정이? 그리고? 살짝 좀 누르면서 간 보래. 이걸 누를까, 그냥? 아니야! 왜냐면 누르면 아니야! 달고나와 밀당이 중요한데요? 나 한 번만 해볼게. 내가 잘했어? 잘못 보면 될 것 같은데? 현재가 잘못 만졌다, 방금. 나 딱 한 번만 해보자. 얘들아, 내가 그냥 이거랑 안 되잖아. 얘들아, 내가 보여줄게. 이거. 자. 됐어, 됐어? 이거 네 거보다 잘 되는 거 있으면 됐어. 그냥 우리는 얘들아 춤 노래 열심히. 아니, 나 영상 볼 거야. 오늘 제일 잘 맞는 사람이 이기는구나. 아따! 메이킹! 자, 저는 달고다. 찐으로 갑니다. 근데 이거 씻었어야 돼, 이때. 아, 그래? 저거 좀 익어 줘. 어디, 어디, 어디. 네. 자, 제거. 너가 한 번만 있거든, 너가 먹어. 그거 먹어도 되는가? 병원 가야 될 것 같은 거 먹고. 병원 가야 될 것 같은 거 먹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더비. 씻은 줄 알았는데 어려워요. 근데 엄청 많이 넣었는데? 소금? 아니, 저거. 당 엄청 많이 넣어. 그래, 메마리 맞잖아. 엄청 느리게 하는데? 이거 완전 약한 걸로 해서. 뭐하냐? 그렇다. 그렇지. 이거 여기까지. 뭐야, 뭐야, 뭐야. 엄청 많이 넣었는데? 엄청까지는 아니야. 얘들아, 얘들아! 이거요! 아니, 없다덕해요. 지금 여기 다 찼는데. 기다려보세요. 기다려보세요. 또 빨리. 아니! 야! 와, 점점 안 되는데? 더비 의견으로 여기에 여기에도 설탕 이런 거 아니면 설탕. 이거 해야 된다는 거? 설탕 아니면 설탕 아니면 플라워. 됐습니다. 됐다고? 그래. 이거 먹을 수 있겠다. 안 탔어. 이건 안 탔어. 그리고 거기도 설탕을 묻히고 여기도 설탕을 묻혀야 된대. 또 잊지 마. 응. 아마 불을 줄여야 될 거 같은데 우리 놀이 세게 하고 있어. 꺼 봐. 꺼 봐. 아니, 그럼 무조건 달라붙지. 위에 굳었네. 그거 거기에다가도 설탕 해야 된대. 안 붙으려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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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만져? 아니, 때려. 아, 때려. 아, 때려. 오! 우와! 영훈이 성공했어. 야, 내가 제일 낫다, 애들. 내가 제일 낫다. 우리 애들 중에. 네가 먹어, 이거. 아니, 먹어. 일단 이거 씻고 와. 나 방금 알아냈어. 나 이거 완벽할 수 있어. 먼저 해. 도전. 나 진짜 나 완전 대박 썼거든. 다 알아냈습니다. 나도. 나 완전 마스터했어요. 진짜 잘못했나봐. 여기, 여기, 여기. 우와. 대박 사건. 대박 사건이었어. 나 잘할 수 있는데, 이제. 야, 이렇게 닦아. 야, 이렇게 닦아. 야, 그건 네 목자잖아. 내가 닦아야 돼. 야, 이게 진짜. 야, 잘. 야, 이게 진짜. 더비. 미안해요. 지금 소통을 못 하셨죠? 제가 소통을 해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바로 성공하고 소통하려 했는데. 야. 우와. 어디야. 솔직히. 이. 코밭. 씻어야 돼. 씻고 오세요. 그 물러면 그만 씹혀줘 자 봐봐 내꺼 한번 보고봐요 나 어차피 이걸로 할꺼야 보여드릴게요 자 잘 보세요 잘 보고 배워요 모르시는 분들은 네 더비 느껴져요 미래가 어차피 곧 탄냄새가 올라올거고 어차피 동그라미에 달라붙을거고 현재가 한게 그 누르는거에 설탕좋아 응 이걸 일으켜야 돼 여기다가 이렇게 다른 분들 모르겠네 먼저 그 달고나 위에다가 부리던데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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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만 그만 야 나 살짝 너무 많이 넣었네 아 소다를 많이 넣으면 쓰대 아 내꺼 그래서 엄청 썩구나 베이킹소다? 어 몰랐어? 어 나도 그럴거 같았어 김영훈 따라간다고 제발 나도 사랑해 베이킹소다를 진짜 조금만 넣어도 된대 네 왜 이렇게 잘하세요? 소다는 아니야 100% 내가 장담하는데 더비 분들도 할 줄 몰라 그냥 영상 보고 지금 본거 우리한테 알려주신거 에이 그렇게 생각해 나는 정말 안생각하는데 어떻게 이걸 너무 어려운데 그래 쉬워 나 이거 손아줄게 했어 그럼 지금 넣냐 어? 알람을 넣는다 지금 손아줄게 고생이야 자 내가 넣어줄게 아니야 진짜 조금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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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해놨다 거기서만 져 거기서 불에서 져지 말고 내가 알아서 할게 될 것 같은데 어 될 것 같은데 오 불을 좀 위에다가 해 오 됐다 여기다 좀 오 진짜 됐다 칠미야 탁탁탁 탁탁탁 오 완벽했다 이거 진짜 우와 나 이게 뭐예요? 여기에다가 설탕 쭉 뿌리고 있어 지금 아 여기다 설탕 아니 약간 그냥 이거를 어 어 한 마름끄러 한 마름끄러 한 마름끄러 한 마름끄러 한 마름끄러 뭐 뭐 전에? 어? 말을 제대로 해 딱딱해지기 전에 모양도 만들어야 된다 응 해봐 살살해 잠깐 살살 조금만 해봐 좀 대면 안 될 것 같은데 안 돼 안 돼 안 돼 아이고 완전 잘했는데 네가 왜 해 네가 눌렀잖아 근데 진짜 잘했다 어? 근데 그나마 제일 성공적이야 자 별이지 먹고 싶게 생기지 않아 안 좋아 안 먹어 안 먹어 이거 이대로 하면 게임도 할 수 있겠다 그래? 할 수 있어 진짜? 언제 때부터 계시는데? 세 명 너무 멍청해 보여 아니야 나 알아 이제 근데 진짜 잘 만들었어 허비 제가 진짜로 할게요 그렇습니다 씻고 올게요 그거 선물로 보내줘 나한테 이재현 승질봐 초딩 같아 초딩들아 영훈이야 너네 뭐해 아니 근데 이거 분명 보여달라고 하시네요 분명 말이 달라질게 근데 진짜 나쁘지 않아 생각보다 분명해 보세요 뭐지 괜찮죠? 아 뜨겁구나 아이고 야 영훈오빠 되게 잘하네 에이 갈보나 모르시네요 빵 같애 빵 같애 빵 어 괜찮네 저거 그러네 이제 시간차가 있어서 그렇죠 진짜 만져봐 됐어 이제 어 됐다 살짝 빼서 먹어봐 조금만 더 진짜 그 만들어주시는 분들이 대단하신 거구나 쫀득이야 쫀득이야?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우와 이거 어떡해 더 눌렀어야겠나봐 좀 두껍다 맛은 있어? 맛은 합격 자 질이 왔다 맛은 괜찮다 맛은 괜찮아? 내가 할게 맛은 괜찮아? 맛은 괜찮아? 맛은 괜찮아 맛은 괜찮아 진짜 괜찮아 더비 분들한테 먹여주고 싶은 맛은 아니야 와 진짜 맛있다 와 진짜 맛있다 와 역시 자 마지막 도전 진짜 대박 아니 이거 잘 돼서 봐봐 ASMR 더비도 줘요? 더비도 줘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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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달고 나서 온졸하게 생겼냐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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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시간이 남겨 딱딱 비친다 이거 이거 진짜 제대로야 봐봐 그렇게 원하는 소리는 안 났네 아아 빰 빰 차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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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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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야지 아니야 아니야 영상 본 것처럼 할 거야 그래 영상 본 것처럼 세상살 다 성공하게? 꼬마 그래 귀여워 맛있어? 뭐 하잖아 아까 내 건 진짜 썼거든 너무 크다 왜? 나 좀 묶여가지고 수다 저장 아주 아주 끝나고 구 크래커에게 나눠드려 크래커 구 크래커 크래커가 부서졌습니다 맞아요 저희 멤버들끼리 얘기했는데 크래커가 부서질 때 다 같이 V LIVE를 해서 크래커를 부시자는 V LIVE를 하자고 했었어 진짜? 괜찮아? 난 왜 이렇게 했었잖아 왜 너 먼저 나쁜 사람 만들어?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 난 못 들어갔어 그러니까 과자를 이렇게 하자고 부시는 왜 왜 그래 왜 이렇게 못 됐냐 아니 굳이 그걸 부서야 돼? 가뜩이나 많이 부서졌을 텐데 왜 많이 부서졌어? 어? 왜 많이 부서졌어? 뭐 이런저런 정도 있으면 부서지지 아니야 크래커는 내 마음속에 부서져야 돼 부서져야 돼 부서져야 돼 부서져야 돼 좀 세게 해줄까? 아니 지금 딱 좋아 닿네 뭔가 잘 될 거 같은데 좀 돌려 돌리고 있어 그렇지 그렇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니 설탕 녹이는 거 하나인데 뭐 이렇게 신중해? 원래 적들 많이 신중하면 이게 너처럼 돼 나 잘했어 너처럼 되는데 거기에 설탕 좀 해줘 봐 거기 설탕 넘쳐지네 아니 그거 거기에만 너 학교 다닐 때 껌대기 많이 했냐? 난 껌대기? 왜 이렇게 잘 돼? 나 선생님한테 혼나가지고 좀 해봤지 내가 뿌려줄게 스탑페가? 나 진짜 스탑페가 진짜 조금만 뿌려줄게 스탑페 진짜 조금씩 뿌려 됐다 이거 이제 부분을 위해서 하지마 근데 뭔가 제일 뭐라고 하면 좋다 아 이제 못 먹잖아 난 먹을 건데 나도 먹을 거야 더 맛있게 먹을 거야 너도 해줄까? 나도 해줄까? 미안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지? 그만해 뭔가 잘 될 것 같아 어 아니 모형은 가장 예뻐 신나 바로 누르지 마 이렇게 툭툭 쳐야 돼 쟤 거 세게 탁탁 쳐야 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근데 이게 안 보이잖아 아 그러면 가자 꾹 눌러 봐 아직인데 내가 봤을 땐 아직인 것 같은데 아니 너 반대로 해 너 자신을 믿어 꾹 눌러야 돼 세게 세게 눌러 됐어 오 설마 무서워 이거 만약에 이 모형이 들어 나오면 대박 네 오 잠깐만 떼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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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떼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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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잘 됐는데? 아 좀 기다리자 기다리면 못 되잖아 알겠습니다 떼줄게 왜 이렇게 잘하냐? 못하는데? 잘 됐는데? 망했는데? 배에 해장? 아 그죠? 응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게 달라붙으면 달라붙으면 이게 내가 보셔니 재료가 아니고 장비가 안 좋은 거 아닐까? 아니 아마 여기에다 뿌려줬어야 됐어 어디? 이거에다가 여기다 뿌려줬으면 안 됐지 이렇게 딱딱해졌어 내게 제일 맛있어 보이긴 한다 아 진짜 끝났다 네 부서지겠다 몰라 먹으면 된다 저 저 저 한번 세게 탁탁해봐 그래도 진짜 제일 달고가 같아 맛은 어때? 근데 진짜 제일 달고나 너무 맛있는데? 우리가 그냥 일상에서 사먹는 달고나 같아 맞아 똑같이 생기긴 했어요 맛도 똑같아요 성공 맛도 똑같아? 어? 뭐야 근데 왜 이렇게 붓냐고 그냥 여기에다가 살짝만 뿌리고 여기에 살짝만 안 붓잖아 왜? 생각을 해봐 기름치잖아 네 와 그래도 진짜 대박 성공했어요 오 맛있어 이 정도면 진짜 대성공 잘 먹었습니다 잘했다 코비 맛있어 달고나 만들어진 사람들은 아 뭐 여기다가 올리브? 아 원래 뭐 그 플라워가 뭐지? 올리브야 지금 댓글에 적혀있었어 아 댓글 플라워 플라워가 뭐지? 꿀 아니 그 그 아니야? 꿀 아니야? 꿀 맞죠? 그것만 했으면 찾은 건데 네 얼굴에 안 보여 알아 댓글 보고 있었어 결국 이렇습니다 쉽지 않네 달다 아 근데 더빌분들이랑은 주고 싶다 맛있어요 오 달아 밀가루 와 소리 봐 난 밀가루 얘기하고 있어 밀가루를 위에다가 아 밀가루 와 여기에 붙는 게 제일 맛있다 진짜 방금 전에 아이스크림 먹었는데 왜 진짜 하던데 야 우리 깔끔하게 이렇게 하자 가위가위해서 한 사람이 다 치우고 브이 앱 끄고 왜? 난 다 같이 치우는 게 좋을 거 같아 다 같이 끄는 게 좋은데 왜 너는 왜 그렇게 혼자서 모든 거를 먼저 빠지려고 해 왜? 다 같이 할 수는 없는 건가? 하자 하자 항상 잔머리 그려 아니 여운이한테 그려 의견 낼 수는 있지 현치한테 왜 그래?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가위바위보 정하기도 하고 가위바위보 한 거 그러니까 한 명이 정리하고 인사까지 하고 그러니까 두 명은 미리 인사하고 나하고 한 명은 정리하고 싹 다 치우고 일단은 얘기 좀 하다가 그렇게 합시다 네 잠깐 내가 뒤로 갈게 사실상 우리가 상윤이 형이랑 다른 게 없는데 왜? 상윤이 형은 성공이라고 했지 상윤이 형은 왜? 케이크는 성공했지 근데 상윤이 형은 케이크 만든 건 봤거든? 잘 만들기는 네 떨어지게 잘 만들긴 했더라 나도 잘 만들었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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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안 먹었을 뿐이지 또 어떻게 씻으면 바로 씻어줘 이게? 응 아 진짜? 자 하이 제이콥 씨 네? 왜? 댓글 읽은 거예요 제이콥 씨 안녕하세요 만들었다고 다 잘 만든 게 아니지 준영이 너무 귀엽고 예쁘다 근데 왜 지금 같이 치우고 있나? 그래 그래 이게 우리 같이 해야지 근데 진짜 난장판으로 어떻게 금세 만들었네 내가 또 금세 치웠어 또 이거 우리 행복한다고 시원한다고 너와 함께 일어나면 배고플 때 언제는 차가워 맛있게 먹어보일지 고민한 분 심지 새콤달콤 매콤달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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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차가워 차도면 매콤 아 뜨거워 너라면 인가? 너라면 맞다 너라면 있지 않았나? 너라면 먹을래? 뭐? 밥 먹을래? 아니야 어떡할래 어떡할래 너라면 이라 어떡할래 너라면 수박 난 구루메이드도 좋아한다 사랑 이 노래 아는 사람 많이 없죠? 많지 않을까? 코... 코인이 뭔지 알아요? 코인? 어떤 코인이야? 코인... 그거 동전 아니야? 코인이 동전이죠 500원 코인 10원, 100원, 50원, 500원 안 돼요 다 꽃미나무인 씨쯤 다들 아신대요 아 진짜 아시지 아시지 왜냐면 최근에 입덕하신 분들도 많으시니까 꽃미나무인 씨쯤은 보지 말아주세요 왜? 왜? 나 부끄러워 왜? 왜? 얼마나 우리의 어린 시절 어린 시절은 아닌데 그러니까 현재 열심히 튀기는 뭐였지? 그래도 그때 지금보다 잘 봤을 때니까 추억이라고 지금 멋진 모습을 봐주세요 자부심을 가지래 영원아 우리 꽃미나무 같이 있겠어요 더비 번지 어딨냐 저 화장실에 숙소 화장실에 요구 숙소에 있습니다 현재 셔츠 거꾸로 이거요? 아니에요 원래 이런 거예요 원래 이런 거예요 원래 이런 디자인이에요 지금도 젊잖아 더 젊었을 때 네 지금도 귀여워 꽃이야 감사합니다 안 덥니 저요? 그러니까 밖에 안 춥잖아 오늘 근데 나 그렇게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아서 이기는 거 같아 확실히 날씨가 많이 쌀쌀해져서 맞아요 더비 분들도 꼭 못 따뜻하게 찢어지겠다는 생각 이거 뒤에 포스터 누가 한 거니? 저거 누가 한 거 나 이거 회사하고 희시가 따라해 볼게 변제 나만 해 나랑 너 똑같아 응? 너 정말 너무 잘 어울린다 너 머리 해? 응 나 지금 머릿속으로 반응해 너 얼마나 길을 거야? 나 모르겠어 아직 딱히 저기 반발 또 아직 계속 말한 거 반발 근데 뭐 만약에 자를 일이 생기면 진짜 어렵다 응 그래서 여기 넘기고 여기 이렇게 돼 있는 저 스타일이죠 같이 길어서 같은 머리 스타일 할래? 너도 엄청 길다 나 웨이브에서 좀 더 길게 나도 여기까지 와 그리고 오늘 여러분 할 말 있잖아요 있어요 있어요? 오늘 뭐가 방송이야? 라이프 타임 네 맞네 둘 다 똑같은 거 네 맞네 라이프 타임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제 앵커드나운에서 저희 더보이즈 첫 방송 그것도 재밌게 보셨어 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진짜 오늘 최고였어요 뭐예요? 타임 없이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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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진짜 기대 많이 해달라고 해봐 뭔가 뭘 왜요? 더워가지고 갑자기 근데 왜 갑자기 우리한테 눈빛을 보는 거야 나는 그냥 뭐가 있죠? 이렇게 물어보려고 한 거네 갑자기 이러니까 나는 뭐지 했지 그냥 뭔가에 이렇게 했다가 끝 불씨가 안 보여요 운이 안 주네 네 영훈아 뭐 했어 내가 읽어줄게 네 제이콥 핸섬 핸섬 오빠 창민 오빠가 진짜 처키한테 답장 받는 거 알지? 처키한테? 봤어요 뭔 소리야 미안 척키 척키 척키야 그 척키 개죠? 이제 위덕으로 와서 진짜? 영어로 나쁘지 않네 꼬맹이 이렇게 진짜 진짜 대박이다 네 맞아요 오늘 엠카 방송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영훈아 불곡해줘 영훈아 뽀뽀 날려줘 그럼 너 안 해요 나 어떻게 알아? 아까 거기서 안 보인다 재현아 소나트 해줘 재현아 윙크해줘 재현아 뽀뽀해줘 잘해주네 전 다 해요 재현아 뽀끄문 벌렁벌렁해줘 재현아 눈 감아줘 재현아 그렇게 눈 감아줘 재현아 그렇게 눈 감아줘 재현아 돈 줘 그게 너의 미래야 재현아 돈 줘 돈 줘 나 돈 줘 그건 아니네 돈 줘? 그냥 너무 잘해주길래 돈 줘 얼른 말 돈 필요해? 아니 재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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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멤버들한테 쓸 돈밖에 없어 왜 안 보이지? 이 영어는 보이거든? 재현아 재현아 하트 주세요 왜 무시하냐 그러니까 재현아 죄송해요 재현아 맞아 단호였든 단호해야 돼 영훈아 사랑해 나도 사랑해 부칠지 리더는 누구야? 부칠지 리더 아무래도 제가 아닌가 리더는 없어요 없지만 저죠 아무래도 제가 리더니까 영훈과 아이들 그 밑은 다 그냥 아기들 그냥 조금 여기서 정하자 가위바위보? 부칠지 리더를 뭐로 정할까? 달고나? 아니 또 하고 싶진 않고 가위바위보로 정하자 그래 이걸로 부칠지 리더가 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간다 응 안 되면 진거 뭐뭐뭐도 뭐뭐되게 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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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일단은 3등 응 부칠지 가자 막내 막내라고 하진 않지? 그냥 3등 그냥 제일 꼴찌 있고 그냥 약간 쫄병 쫄병스낭 그래서 1등은 누구세요? 안 되면 진거가 애가 아니고 가위바위보 역시 가위바위보 있었어 그러면 1등 2등 3등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했으니까 너는 우리의 시키는 걸 하고 난 제이콥 시키는 걸 하고 너는 우리 너는 아무도 못 시켜 그게 뭐야? 너는 이제 뭐 주연이나 케빈 내가 벌써 동생들도 너 안 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너는 여기 정했으니까 너는 이제 우리의 말을 듣는 거지 시켜봐 저게 또 마음에 못 들어요 어? 시키는 거네? 시켜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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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이따 여기서 정리하고 정리는 같이 하고 어? 왜 말 대답해? 야 이거는 서열이지 서열 정한 거 아니야? 그거 알겠어? 이 세 명에서 그냥 이 세 명에서 행동대장 이런 걸 정한 거잖아 행동대장은 아니지 행동대장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 서열을 정해볼까? 서열? 뭐야 갑자기? 이 리더는 네가 했으니까 서열을 정해보자 그러면 그래 가위 가위 보 야 야 물떠 아 물떠으라고 뭘 시원한 거 얼음 물 야 가위 가위 보 가위 가위 보 야 너도 또 아니 넌 있어 나보다 심심하니까 넌 내 어깨나 주물러 봐 어어 살살해야지 살살해 살살해야지 야 댓글 읽어 지금 더비가 소통을 원하는 크크크크크크크크 빨리 크크 제대로 너무 더비랑 소통해 영훈이 고생했다 왕이네 하쿠도 어디 갔다 초딩드랍 응 진짜? 네 거는 너 침 뱉었지 난 안 시켰다 나 침 뱉었지 난 안 시켰어 아니 원래 그런 게 더 맛있는 거야 먹어 침 안 뱉었지 아니 원래 더 맛있어 더 맛있어 야 야 눈 보 눈 안 보이잖아 지금 더비들이 너 눈 보고 싶어 할 텐데 지금 눈 안 보이잖아 그렇지 알아서 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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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훈이 머리 잘라줘 아 근데 진짜 잘 어울려서 그러니까 뭐라고 내가 자르라고 못하더라 반응 좋았잖아 반응 좋았죠 반응 좋았죠 덕분이 좋아해 주셨잖아요 좋아해 주셨습니다 원래 보통 머리를 길면 안 좋아해 주셨잖아요 형들도 그렇게 아 그래 그치 아 근데 맞아 머리 자르라고 이렇게 막 길면 그럴 때도 있었던 거 같아 근데 영훈이는 완전 좋아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영훈이는 뭘 하든 좋아 그래서 앞으로 더 뭐 매번 좋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영훈이가 이제 이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그래도 멋있을걸? 자르지 마 자르지 말라는 건 맞아 처음부터 얼굴이 다 아는데 그렇죠 잘 익네 잘 익네 이게 천천히 올라가면 너도 보여? 응 그럼 나도 보여야지 아님 슬퍼 점심 뭐 먹었냐 우리 뭐 먹었죠? 저희가 같이 먹었어 같이 타코 타코랑 치킨이랑 햄버거랑 케이사디아랑 감자튀김이랑 치킨 윙이랑 그렇지 치킨 윙이랑 쿠바 원더우먼 대사해줘 나 그거 봤어 봤어? 봤어? 진짜 웃기더라 너 아 근데 어땠어? 잘했어? 아니 너는 그냥 원래 현재니까 제이콥 보고 빵 터졌어 아니 근데 상인이랑 살려줬어 너 그런 거 다 봤어? 영어로 봤지 책도 봤지 오 내가 언덕은 우리 다 챙겨봤거든요 봤잖아 어땠네 반은 못 봤고 난 영혼이 나온 거 같지 그때는 머리 짧았던데 그때는 왜냐면 그때야 촬영이 언제였지? 그때가 슬라이드 전 전인가? 전인가? 어 맞아 전이네 아 맞다 전이야 전 슬라이드 전이었으니까 그때는 완전 머리가 없어요 짧았지 짧았지 하쿠 재현 셀카요? 있는데 별로 그거 올릴 수가 없어 올리지 않았어? 척키랑 척키랑 이게 정말 웃기더라고요 그거 척키랑 올린 게 제이콥이 찍어준 거예요 맞아요 제이콥이 찍어준 저는 안 찍었습니다 왜? 창피해서 못 찍었습니다 너 정도면 양호한 거예요 딱 셀카 찍으려고 되겠다 왜? 왜? 되게 양호했는데 너무 나는 다음에 그거 해보고 싶어 벌써 내년? 응 내년에 뭐? 원피스 캐릭터 원피스? 키자루 키자루? 짱구 먼저 선생님? 아니요 노란색 후루빛 아니 뭐 그냥 해보고 싶다 이거지 고와이네 고와이네 우리 셋이서 해볼까? 아카이노 아카이노 너 이렇게 아오키지 키자루 내가 아오키지 할게 아오키지가 얼음인가? 얼음 걔가 이겼나? 아니 아카이노 너가 아카이노 아카이노가 대장이야 너가 리더니까 아카이노 나 키자루 아냐 내가 키자루야 돼 넌 코와이네 할까? 아니 왜냐면 너가 서열 3등이니까 아오키지가 서열 3등이야 거기서 근데 아오키가 엄청 세 어 누구야? 세였지? 세지? 센데? 너가 너가 빗 쏘는 동안 내가 얼려버릴 거야 너 빗이 제일 빨라 키넨아 너 얼릴 거야 빗이 더 빨면 어떻게 날 어울려? 소 기준 얼릴 거야 근데 우리 싸우잖아 갑자기 갑자기 한 대 일으키더라 3일 동안 4일 동안 어쨌든 뭐 내년 할로윈 네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3대장 재밌겠다 괜찮은데 그렇지 맞아 빗이 제일 빠르지 맞죠? 빗이 제일 빠른 건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봐봐 예를 들어서 너랑 나랑 싸워 너가 얼음 능력 내가 빗의 능력 근데 너가 얼음이 이렇게 와 그냥 빗 좀 황 바로 죽어 생각을 해봐 하지만 난 아웃기지 이제 많이 많은 싸움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제일 빠르다니까 빗이 빗을 읽을 수 있는 거지 뭘 빗을 읽어? 그래서 너가 이 빗이지 딱 하는 순간 바로 얼음 방금을 딱 왜 근데 쪼금쪼금게 야 그렇게 따지면 솔직히 키자는 걸 다 얘기하지 과학 같은 걸 넣으면 왜 난 과학적인 사람이야 그러면 여기서 이해 못하는 더비가 반일 거야 제이콥 터치 영어는 너무 빨라서 못 읽었어요 너네 때문에 재밌다는 너네들이 재밌다면 계속 기대해달라고요? 게두키드도 괜찮다 게두키드도 나 그거 있었어 내가 만화 캐릭터를 하려고 했는데 후보에 있었단 말이야 후보에 막 게두키드도 있었고 하울도 있었고 하쿠도 있었고 랭고쿠 랭고쿠 하울 괜찮다 너 근데 하울 사실 뭐 랭고쿠 알아? 랭고쿠 많이 들어봤는데 아닌데? 아니 몰라 몰라 몰라?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요 나 엘모 할걸 엘모? 응 오늘의 TMI 팝코를 먹었습니다 오늘의 TMI 팝코를 먹었어? 응 같이 먹었잖아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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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가 아이스크림 먹었습니다 저도요 맞네 전 안 먹었습니다 트위스트 앤 크런치 이였나? 이재현 이재현 다음 할로윈 때 네 할림 교복 입으라고 할리 할로윈 오늘 할로윈이 아니더라도 아니면 입을 수 있잖아 그것도 할 수 있겠다 이겼는데 영훈이도 뭐 그러네 아니다 저도 제 학교 교복 입을 수 있겠네요 왜? 게임 캐릭터 뭔데? 뭔데? 바로요? 난 제 있어야지 아니야 짱구 해달라 짱구 짱구 오빠는 시간이 많으니까 왜 이렇게 교복을 좋아하시지? 교복 외버리에서 박창시절 그게 이제 보고 싶으신거지 근데 우리 교복 많이 입었잖아 엄청 교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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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언제 입었지? 엄청 많이 입었잖아 외버리 엄청 많이 먹었는데 난 그것도 기억나 우리 그 기디엄 막방 때 교복 입었던 거 교복이야? 뭐? 젖이 아니었어? 교복 아니었어? 교복 입었 교복이야? 교복 입었던 거 학교 컨셉 어 아 그건 기디엄이었어? 안무도 다르게 하고 막 프라이 치킨 양념 치킨 어 막 이랬잖아 나 그거 테니스 레키 누구 때렸었는데 네 더비 여러분들 이제 저희가 가봐야 합니다 네 저희가 옛날부터 굿 치즈 하겠다 했는데 드디어 이렇게 맞아요 시간이 맞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네 또 금방 이제 금방은 어려울 수도 있겠다 계속 이제 본 거 있으니까 어쨌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다음에는 저는 또 다른 멤버가 찾아오겠습니다 네 저도요 가능하면 뉴로 저도요 섭외해 주세요 얼마든지요 하세요 영혼의 허락이 없으면 섭외가 안 되니까 또 제 방에 있어가지고 또 네 언제든지 왜냐면 이제 팬분들이랑 다 약속했어 지금 갑자기 뭐? 뉴랑 제발 VL 좀 해다 놓은 거야 재밌겠는데? 난 옆에서 볼래 방송으로 말고 직접 형님은 직접 봐 뉴랑한테 혼나겠지 않아요? 라이브에서 갑자기 너 이제 오늘 혼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리얼리티에서 혼나 봤잖아 아니 혼나 끄지마 뉴랑 언제 그래 재현아 선우? 아 선우 맞다 선우 선우랑은 자주 했죠 저도 난 어제 에릭이랑 봤어 에릭이랑 했는데 중간에 내 VL이 돼 버렸지 그러니까 어제 내가 같이 하자니까 이거 오늘 97제 어제 하자니까 네가 안 한 내일 하자고 했으면서 갑자기 네가 왜 혼자서 VL을 하냐고 아니 에릭이 하고 있길래 잠깐 5분만 비추려고 했는데 에릭이 거기 지켜서 할래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 20분 정도 한 건데 왜 꼽았다 뭐라 그러냐고 너는 진짜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데 나만 나쁜 사람 몰아가지 말라고 미안 그래 됐어 랩하고 있대 알겠습니다 네 어차피 이제 뭐 자주 올 수 있으면 네 오려고 할 거예요 저희는 저희가 많이 올 테니까 다채로운 조합을 보여드릴게요 네 오늘 망관부 네 오늘 첫방 망관부하고 그리고 오늘 상윤이 형 생일 축하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더비 여러분들 상윤이 형 너무 생일 축하해요 예 여기 아직 사실 오늘 생일 누구야? 나다 나다, S, Y 이게 내일이면 이제 Q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러네 내일 또 Q 생일이 더비 바쁘네 내일은 이제 또 Q에 생일, 브이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내일도 많이 찾아와 주시고요 오늘 상윤이 형 12시 끝나기 전까지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12시 땡 치면 Q야 12시 땡 치면 Q로 이제 넘어가시면 되고요 네 그 전에 그다음에 이제 또 저희 이제 음방 무대 네 망관부 망관부 해주시고 네 이제 앞으로 활동 열심히 할 테니까 망관부 그리고 12월에는 또 이제 콘서트 망관부 네 그럼 이제 안녕 안녕 다음에 또 봐요 일단 잘 먹고요 맛있는 거 잘 챙겨 먹어요 더비 빠이빠이 사랑해 너는 참 달고나 영원아 영원아 마지막으로 윙크 한번 할까 그래 어? 더비 뭐라고요? 현재도 보고 싶다고요? 한번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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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윙크 둘이 같이 필수나 한 번 아니다 하세요 하나 둘 셋 됐어 그럼 저도 할게요 더비 안녕 빠이빠이 나가 둘 다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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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